애기 배이비야 곧 있으면 이제 동생 저렇게 나와 하람이 걸 베이비 얼른 놀아 올라가봐 하람이도 하율이 형아 올라가듯이 어 해봐 혼자서 잘해 아부지 혼자서도 잘해 그리고 빙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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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빙 빙 돌아 그런 차 비슷한 거였는데 너는 이 차에 관심 있어 나중에 이제 태워줄 거야 해봐 빙 빙 돌아서 니 열심히 하면 태워줄 거야 자동차 뭐 빙글빙글 돌으면 뭐하냐 나중에 태워달라고 말해줄 테니까 빙글빙글 쟤네들하고 잘 놀아야지 태워주지 올라가 봐 높이 올라가 봐 와 쟤 진짜 잘 논다 차도 잘 타겠다 그러고 태워주지 자기 있는데 열심히 하면 엄마들이 또 태워줘 와 너 진짜 잘한다 그러고 어휴 잘 올라가네 거미네 거미 어휴 어휴 어떻게 그렇게 잘 올라가 우와 어휴 놀래라 어휴 하율이 잘한다 어휴 어휴 하람이도 하람이도 막 굴려가면서 잘해 어휴 아휴 잘하네 어휴 지난번에 떨어졌지 할머니가 밀어서 오히려 오히려 어휴 하율이는 어느새 올라가 버렸어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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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쪽을 쳐다보고 있고 빙글빙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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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져 안 떨어져 아이고 떨어져 떨어져 어휴 어휴 잘하네 우와 섰네 어휴 어휴 서서하네 서서도 하네 어휴 어휴 잘하네 떨어져 떨어져 어휴 떨어질 뻔했지 이거 꽉 잡아야 돼 누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러다 떨어지면은 할아버지가 해주지도 않고 할아버지는 저쪽에 앉아가지고 떨어져 안 떨어졌어 응아는 어디까지 갔어 오미 응아는 놓칠 뻔했네 벌써 내려왔네 응아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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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게 내려왔네 어휴 또 해줘 또 해주세요 예 이거 3분 넘기면 안 될 거 잘 잡아야 돼 우와 어휴 잘하네 어휴 어휴 잘하네 어휴 하율도 여기 저기 여기까지 올라가네 우와 어휴 어휴 inning 듯 ern 사람 아슬아슬 또 해? 니가 잘하네? 어이구 니가 혼자 잘하네? 해주세요 이마 다친게 어저께 넘어져서 다친건가? 너 이마 다친게 조심해라 확 넘어진다 그냥 훅 그냥 힘없이 그냥 떨어졌거든? 근데 얼굴 볼태기 조금 빨개졌는데 이마가 왜 다쳤어? 이마는 다른건가 본데? 이마는 어디서 다쳤어? 하람이 저기서? 거기서 다쳤대? 밀어서 누가? 엉아가 밀어서? 이제는 봐라 다 알지 엉아가 민거 깍잡아 깍잡아 깍잡아야 돼 여기서 또 떨어져 떨어져 니는 또 뭐야 떨어질 뻔했어? 이제 그만해야겠다 위험해 엉아 위험해? 그래 엉아 위험해? 그래 엉아 안 위험해 엉아 안 위험해? 그래 엉아는 잘하지? 또 해주세요? 네 알았어요 또 해주세요 이제 그만 5분 넘기면 안되니까 다시 엉아